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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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언 생성까지 40초 남았습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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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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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ним. 안녕. 전혀 찾아봐야겠지 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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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이 짐은 비타민의 힘이 많다고 합니다. 이 짐은 비타민에서 상승을 많이 받았을 것 같네요. 이 짐은 비타민이 높은 비타민으로 이동합니다. 하지만 비타민이 높은 비타민을 높여줍니다. 이 짐은 비타민이 높아줍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옳습니다. 게임수워! 미처 말뜨됐습니다. 미처 말뜨됐습니다. 제압전 파랑팀 너블킬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. 제압되었습니다. 미처 말뜨됐습니다. 미처 말뜨렸습니다. 미처 말뜨렸습니다. 미처 말뜨렸습니다. 미처 말뜨렸습니다. 빨간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미처 말뜨렸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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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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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